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목공체험과 코딩을 결합한 CNC 코딩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CNC 장비와 프로그램을 배우고 디자인해 탁상시계를 직접 만들었으며 전용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배우고 직접 도면을 그려봤습니다. 보령시는 상반기 프로그램에 이어 목공체험 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시민들에게 목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